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배꼽시개 갔습니다 배꼽시개 갔습니다 네 네, 오겠습니다 저 혹시 아직 못 본 정인가요? 네, 안녕하세요. 영주 역할을 맡은 은은세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 오디오 드라마를 통해서 하면서도 제가 굉장히 많이 힐링을 받았던 것 같아요. 굉장히 따뜻하고 그리고 사람 사는 얘기가 아주 잘 녹아있는 그런 드라마고요. 영주는 원래 열심히 직장인의 삶을 살다가 번아웃이 오게 되고 또 그러면서 자신의 진정한 행복이 뭔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일어나는 내용들을 그려지는 그런 오디오 드라마예요. 그래서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. 그래서 하늘의 수업마다 저희를 이렇게 통해서 잘해주셔서 저희가 즐겁게 잘 빠르게 빠르게 마지막 한번 보내 두 껍질 그저 하나 둘 둘 둘 셋 셋 감사합니다.